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이번 주 맞수 두 분 소개를 해드리죠. 여야 각 정당의 중진급 의원이십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정책의장도 하시고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또 공교롭게도 지역구를 충청도에 두셨네요. 우리 충청도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고 충청의 리더시지요. 늘 아주 옳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표본이 되시는 아주 훌륭한 의원님이십니다. 너무 칭찬을 하셔서 예봉을 좀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성 의원님이 방송이나 이런 토론회 국민의힘의 거의 전적인 공격수, 방어수 다 하시잖아요. 저 초기가 어디서 나올까. 내가 그래서 직접 전화까지 했어요. 만처도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 김포동 경기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려는 정책. 이게 지금 정치권의 블랙홀로 작동을 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고요. 이게 내년 총선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토론 뜨겁게 기대를 하고요. 첫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 구상, 여당이 TF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속도전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연내에 끝내겠다 이런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이겨를 놓고는 꼭 필요한 참신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총선용 표장사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먼저 소일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무슨 어떤 정책이 나갈 때는 국민의 삶과 또 대의적인 큰 명분이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이번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을 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이제 많이 비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판의 지점을 만약에 극대화 시키려고 한다면 자기 논리가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옛날에 대선을 할 때 노무현 후보가 세종시에 세종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먹혔습니다. 이게 왜 먹혔느냐. 충청권에서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게 먹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메가시티 개념은 전 세계가 메가시티 개념으로 가면서 도시 간 국가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예요. 런던은 우리보다 약 두 배가 큰, 두 배 정도가 큰 1512킬로미터인가 그렇고요. 또 뉴욕도 1214킬로미터가 되고 또 3.7배가 도쿄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게 큰 대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국가적인 명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이 도시들이 특히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하고 계신 분들이 약 한 85%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서울권이죠. 그런데 이게 종속변수로 있다가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생활에 대한 접근성 이런 문제가 혜택이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보니 서울 편입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주민들의 열망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윤 의원님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제 오늘날 각 선정 모델도 그렇고 도시화로 집중화되고 있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화로 집중되니까 그 도시를 경쟁력 있게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삶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점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선거용 포필리즘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중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걸 기획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유한 문제점은 뭐냐면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화가 되어 있다. 다른 지방은 고사될 지경이다. 그러니까 지방은 소멸시대다. 이럴 정도로 지방과 수도권이 너무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정기조는 수도권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팽창을 억제하고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할 때 김포를 단지 서울에 편입시키는 문제만 머무르지 말고 이번에 이제 여당에서는 위원회를 한 거를 보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 도시 집중화라는 추세를 저희들도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도권에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지방이 고사되는 이 한국적 현실을 같이 보고 전국적인 경남권의 메가시티라든가 호남권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같이 한번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의원님은 총선형 퍼퓰리즘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정치 세력들이 하는 것 중에 선거형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도 했고 국민의힘도 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본질적인 거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청취가 표 더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그것보다는 민주당에서 하는 건 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용문제에만 머무르지 말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기획하는 게 낫냐 그동안 계속 역대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곤욕을 나눠서 하는 것 또는 이명박 정부에는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까지도 하다가 안 됐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좀 하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하면 저는 국민적 공감을 얻으면서 유효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성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유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황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서울 집중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건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도권 정비법에 수도권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생활 권역이나 지역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권역조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방소멸로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김포, 고향, 남양주 이런 데를 지방으로 하고 보고 있습니까? 다 이게 수도권입니다. 이게 경기도로 돌아가는 게 좋은지 수도 서울로 들어오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권역조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지방소멸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공격의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여기만 할 거냐 좀 더 크게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충청권을 어떻게 할 건지 경상권 전라권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대전, 충남, 세종권을 묶어서 광역권으로 만들고요. 또 광주 쪽으로 해서 또 권역을 만들고 이런 큰 메가시티 만든다고 하는 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은 100% 동의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공격 포인트로 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내에 행정에 또 생활 권역의 주민들을 위한 권역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에 있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는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 이제 사람이고 자원이고 모든 가치고 서울로 집중한다. 그러면 역시 그 파급 효과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주는 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같은 이제 각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하는 그런 걸 병렬적으로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한번 컨트롤을 해보실 것을 권하고요. 아까 이제 수도권의 권역별 조정이라고 하시는데 또 서울과 경기, 또 경기 남북부와의 사이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말씀까지는 시간 제약상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또 서울로 서울로 이런 집중을 하게 되고 다른 데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면 상당히 잘 원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엉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정밀한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성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할 경우에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거다. 지금 김포시가 북한 접경지역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김포라고 해서 김포가 위험하면 서울이 위험한 거지 서울은 편입됐다고 해서 안보하고 연결시키는 건 참 제가 국방위원이지만 여러 가지 강북에 있고 또 새로운 도시가 편입됐다고 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좀 손해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건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안보하고 끌어들이는 것은 좀 더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수도서울 방어를 위해서 안보에 더 돈을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비판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이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편익성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필요한 경우는 저는 조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선거 시즌에 왔으니까 이게 이제 격론이 붙는 건데 비선거 시즌이 아니었으면 아마 격론도 안 붙었을 거예요.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사자가 되는 서울특별시의 시장, 오세훈 시장도 일단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 하여튼 아주 이렇게 막 박수받으면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잘못 파열물만 증폭, 확대 재생산돼서 오히려 또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권하기를 다른 지역에 있는 물론 충청권도 그렇고요. 호남권이나 부산, 경남권도 그렇고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대전에서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까지 지방시대,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큰 행사를 하고 대통령도 오셨는데 대체적인 여론이 지역의 언론이나 여론이 아니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에 한다고 그러면서 뭐 지금 김포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 심리적인 저항감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좀 업무 심리화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당과도 잘, 야당도 전적으로 지금 뭐 일단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한다고, 힘이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일단은 거부하는 걸 좀 보이잖아요. 민주당이 한다고 그러면 또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걸 보이고 그런데 그런 정서적인 걸 고려해서 민주당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정말 정책적인 그런 본질적인 해법을 위해서 또 개선을 위해서 한번 야당과도 심도 있는 토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국민의힘의 김겸 대표는 민주당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넣기가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뭐 완전히 제1야, 여당이죠. 여당, 제1당이고 민주당에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상민 의원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합리적 판단을 하시고, 아니 계셔서가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실 때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선이시기도 하시지만 옳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비주류라.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 지역주민들이 경기도로 남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 서울로 남고 싶다 그러면 그러한 뜻을 받으면 여야가 그렇게 정쟁의 요소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전향적인 아마 이런 방향 전환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선거 전략으로 딱 보면 국민의힘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슈를 일단 선점에서 끌고 가는 전략의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잘 좋은 어떤 선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젠다를 잘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시 현입보다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시급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한 것이 저희 당의 적절한 입장이겠죠. 그러나 어느 게 먼저냐라는 점이 논의는 해볼 수는 있지만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먼저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냐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전략적 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유보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김포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수도권 민심은 약 한 60%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고향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또 93%가 찬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짧게 말씀하십니까? 관심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한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지방 소유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그 지역의 문제거든요.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관련되고 시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 그 중심으로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여기 의견 있으시면 짧게 듣고 그 여론조사가 권역별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인 거예요? 전국민 전국민 대상으로 한 게 있고요. 하나는 고향 주민만 하는 걸로 한 주사입니다. 고향 시민은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그건 뭐 물어보나 만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일절 없었고요. 여당 대표보다 야당 대표를 먼저 포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또 퇴장할 때 또 5부 요인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와 처음 만나 악수를 했고요. 또 상임위원장도 오찬 회동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톤조차도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송 의원님, 많이 변화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저희가 정권은 잡았지만 정말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약자입니다. 입법부, 민주당의 다의에서 저희가 원하는 법 하나, 지금 정부조직법 하나 제대로 통과된 게 있나요? 두 번째, 사법부, 김명수 체제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가져왔는데요. 임기자라고 해서 나가지 않고 전현희 위원장처럼 나가지 않고 장관급들이 다 버텼습니다. 알바길 해가지고 지금 구경기업체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힘이 없는 정부고 정말 민주당에 의해서 돌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민주당이 도와주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찰 독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 민주당에 의해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오던 그런 수사들을 밀어놨거나 부실 수사해놨던 것을 이거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검찰 독재로 하고 있다 이러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너무너무 할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대통령은 더 민주당에서 손을 내밀고 또 더 많이 소통을 하면서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네. 아니 대통령이 어쨌든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 여당이 참패를 한 이후에 국정기준을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이셨고 또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몇몇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국정의 대전환이 또 야당을 어쨌든 좋든 싫든 국정을 같이 이끌고 나가는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갖고 대하는 그런 대전환을 있기를 바라는데요. 어쨌든 그때 상임위원장과의 오찬도 같이 했고 상임위원장들은 여야 의원들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또 국정에 대한 서로 간에 협조적인 그런 다짐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와의 회동이나 이런 것들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너무 경색돼 있고 사실 서로 눈빛만 마주하기도 싫어하는 관계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악수도 하고 마주치고 하다 보면 저는 사람관계는 얼음 봄볕에 녹듯이 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횟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아주 깊이 있는 논의도 하고 또 협치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협치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다 악수를 했고 끝나고 도는데도 야당 의원들이 참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악수만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막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과연 이게 그래도 거대 야당이잖아요. 직권당을 해봤잖아요. 저는 야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오셨어요. 끝나고 저희 쪽으로 오셨거든요.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박수를 쳐드리고 오면서 정말로 악수를 정중하게 일어나서 했습니다. 그게 트립이 다 나갔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야당을 했지만. 지금 특히 민주당은 여당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야당하고 만나자고 안 한 게 아닙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시절에 식사 초청을 하셨어요. 안 갔거든요. 박광훈 대표도 안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만나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는 순간 잘못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장 부의장님 다 모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여러 얘기를 나누셨어요. 또 상임위원장도 전에도 초청을 했는데 거부했다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저는 다수의 야당으로서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하고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한 달에 두세 번씩 밥 먹자고 하실 분이거든요. 정말 얘기를 하면 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야당이 저희도 변하지만 야당도 좀 변해서 자꾸 대화를 좀 나눠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때 국회 본회의장 입장을 할 때 사실은 관례나 당연히 또 손님을 맞이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나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나 일어서서 맞이하고 퇴장할 때도 또 일어서서 박수로서 환송을 하고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민주,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자세는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누워서 침뱉기지만 사실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거는 뭐 100번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예의에 없는 행동이었다. 왜 지도부가 본래 그런 거 할 때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은 다 정하잖아요. 그럼 지도부가 사실은 대통령 입장할 때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소속 의원 중에 무례한 의원이나 또 감정적 표출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당연히 하는 것이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엉구주춤한 자세로 또는 어떤 의원들은 고개를 외면하고 또 어떤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한테 그만두라고 했다든가 이런 망발의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그거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스스로 그거는 손해보는 일을 한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때 그거 박수치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거는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다, 피고인이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대통령이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또 국정도 굉장히 화급한 의제들이 많고 지금 제1당의 그 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 때문이라도 그것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리더십의 발휘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고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데 원내대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보고 만나고 저 상임위원장들 만나자고 하면 못 만나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5당 대표들을 각 당의 대표들을 원내에 있는 그런 대표들을 모시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따로따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으니까 한번 여당이 국정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시정연설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본질적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상민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역제안을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하고 한번 3자 회동을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받아들여져야 본질적 변화로 여기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굉장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 아마 헌정사야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표가 한 건도 아니고 그것도 자당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됐고 수사 중인데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전에는 5당 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으니 한번 방법을 만들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지도부가 그걸 모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3자 회동이 어렵다면 각 당의 대표들을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하면서 사실 좀 국민들이 바라보는 양진영이 극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 적대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원숭이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그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언어는 가급적 지향할 필요는 있겠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연구개발에 의사한 재고 많이 삭감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데 대한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것하고 지역화폐에 의사한 삭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 의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연구개발 저희가 다른 나라보다 비율이 높지요. 또 더 많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에 넣어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일자리 차원에서 연구개발이 아닌 회사 유지 차원에서 하는 건 잘못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역화폐도 봐보니까 이걸 카드 쓴 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형마트, 미장원, 학원 이런 데 쓴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민생을 살리는 지역경제에 가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개인적인 꿈이거나 이런 쪽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산은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과학기술 R&D 예산 부분은 일정 부분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잘못된 쓰여진 부분을 시정하고 바로잡는 필요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대폐지 삭감을 해버렸어요.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총액을 자른다는 차원에서 전 부분에 걸쳐서 다 삭감을 했으니까 지금 온전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삭감을 하게 되면 3년, 5년 단위로 연구하는 과학기술 연구 개발이 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원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핀셋으로 잘못된 부분은 골라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괄적, 일률적 하는 건 정책에 과실이 있다, 과오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이 또 대덕특구 50주년 거기에 오셔서 하셨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 이번 예산한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시 수정 보완하면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야 간에 잘 좀 논의를 해서 지금 정부 쪽에서 예산 삭감한 건 분명히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절차상 R&D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성이 좀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조목조목 좀 따져보면서 잘된 부분은 잘되도록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잡고 또는 유예기한을 준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수수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어찌 보면 너무 거칠어요. 그냥 막 의욕이 넘쳐서 카르텔해서 잘라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관련된 R&D는 손댄 게 없고요. 좀 많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아주 늘상 루틴하게 나가면서 R&D라고 포장된 것들은 많이 잘랐죠.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 말씀 주시면 살릴 거는 또 살리는 거로 그렇게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총선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을 보면 국민의힘은 인유한 혁신위가 이준석, 홍준표 징계 취소를 했고요. 이게 당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성 의원님, 이거 왜 그런가요? 쉽게 안 받아들이겠죠. 그것도 또한 뉴스니까 저는 인유한 위원장께서 던지고 있는 혁신 1호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받고 안 받고는 당사자들의 문제인데 그래도 그게 뉴스가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여권이라고는 큰 틀에서 그물을 내린 거죠. 여기에 일단 이 그물 속에 들어가야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 1호안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유한 위원장 외모부터가 우리와는 다른 한국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파격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주죠. 그리고 또 1호, 지금까지 사실은 이준석, 홍준표 징계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거론도 못할 분위기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나 외부에서 오신 분이 딱 치고 나가니까 또 짜고 쳤든 안 쳤든 간에 지도부에서도 받아서 징계 아닌가요? 어떤 그걸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사실은 이준석 대표나 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떨떨하지만 제가 그 입장에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징계 내가 받을 이유도 없는데 징계를 뭐 풀었다 말았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주도권은 인유한 위원장이 잘 잡아서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이슈의 선점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기저기 아주 노련하게 잘 하고 있다. 빨리 민주당도 그걸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같은 지역에서 3선 초과 연임 금지 이 문제도 지금 제기를 했고요. 실제로 권성동 장지원 의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인데 이분들도 여기에 커트라인에 걸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진들이 지금 출렁이고 있고요. 또 영남권 중진들 서울 험지 출마 이 얘기도 꺼냈고 뭐 이런 거는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쨌든 뉴스를 만드는 거에는 성공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충청 이북권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는 이 기준점을 갖다가 놔도 뭐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충청 이북권에서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옳게 하시기 때문에 5선까지 가셨고 대전에서 대전 쉬운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전국을 다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찌 됐든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혁신의 키워드를 지고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어쨌든 뉴스를 만들고 있어서 저는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국회의원이 한 지역에서 올해 몇 다섯 일을 하면 기득권이다, 우려먹고 있다, 대대로 해 먹으려고 한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각 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역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고. 예를 들어 민주당 같으면 호남, 국민의힘 같으면 영남. 영남.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3선은 어렵잖아요. 또 영남도 울산이나 뭐 이런 데는 사실 완전히 또 국민의힘의 텃밭도 아니더라 보니까요. 거기는 민노당, 그저 같으면 정의당 뭐 이런 당분들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영남에 있는 의원을 서울로 보낸다고 해서 서울에서 당선될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영남에서 다선 의원이라고 수도권에 서울에 어디 왔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낙하선으로 와가지고 표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당의 총선 전략이라는 점과 또 화끈하게 다선 의원은 험지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서 배합이 돼야지 이게 막 일률적으로 3선 전체 이렇게 되면 저희 당에서도 법안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만 하다가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로는 안 되죠 그게. 내부적인 반발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혁신을 해갈 때 좀 고려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민주당이든 저희 당이든 혁신은 사람을 바꾸는 게 혁신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야 생각도 바뀌고 정책도 바뀝니다. 그러다가 보니 국민들께서는 사람에 대한 교체 요구가 높은 건데 이게 지역별로 좀 반응하는 게 좀 틀리죠. 그리고 이것들 고려 대상이 좀 틀리게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선거 때마다 각 당의 물갈이 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략 반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예요. 다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사실 사람들 지금 말씀하셔서 국민들은 워낙 정치가 반감이 국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러시니까 정치인들을 바꿔보는 걸로 분치를 하는데 사실은 매번 그렇게 하지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고 그런 점까지도 같이 고려를 좀 하는 것이 정치 개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의 갈등 요인은 그거 같습니다. 이준석의 행보인데요.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젠틀맨이다. 애국심이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 줬고 그런데 만났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나는 것 자체를 회피하면서 김종인 전 대표하고 만났잖아요. 정 의원님 이게 속내가 뭘까요? 이게 이준석 대표는 이번만이 아니고 전에 대선 과정에 있었을 때도 가출을 두 번을 했죠. 사실 의원님 대선 과정에서 당대표가 대권 후보를 놔두고 전쟁하고 있는데 후방에 사령관이 지원 사령관이 나 못하겠어. 또 가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도 윤 대통령께서 두 번을 찾아갔고 그리고 다 안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봤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런 과정을 잘 알 거예요. 누구보다도 몸으로 이걸 한 번 해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 당의 당대표를 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고려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이준석 대표가 됐든 그 누가 됐든 다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되겠죠. 다음 주제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총선기획단 구성을 놓고 친명일색이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요. 특히 공천작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우에 비명계가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해 왔는데 다시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민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글부글합니까? 아니,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저도 비명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의원들 중에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할 것이라는 건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고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통합이다 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실제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다들 갖고 있는 깊은 의심이었거든요. 그걸 행동화 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놀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총선기획단의 사무총장을, 조정식 사무총장을 그대로 두고 단장으로 앉히고 기획단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결함 한계 그게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특히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것만 있을 생각은 아닙니다. 맞서 싸울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도 망하게 하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아마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 의원님. 야당은 여당의 실수에 의해서 먹고 살거든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가져왔지만 사실 조국이나 여러 추미애 같은 이러한 실수가 없었으면 저희가 정권을 못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강서 같은 경우에 공천을 실수하고 또 사실 힘이 없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센 정부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실수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놓고 보면은 여긴 범죄 혐의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잖아요.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이 지금 개파 싸움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친박과 비박으로 싸우고 있었을 때 180석 다 가능하다고 그랬다가 아주 망했죠. 폭삭 망했죠. 그게 21대에 들어와서 저희가 83석까지 왔었거든요. 이런 사태가 왔었는데 이제 여기에 양당에 혁신 경쟁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더 열심히 저희가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인적이든 제도적이든 이런 혁신을 통해서 국민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좀 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친명일색의 어떤 선대위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봐보면 일단은 인적 청산에 대한 의지가 야당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개파 싸움이 없습니다. 아주 평온합니다. 이재명 대표 단일 지도체제로 그냥 이재명 사당이다, 이재명 당이다, 사당이라는 말은 안 쓰고 제가 이재명 당, 갯달당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불반이 쌓여야 되고 이것이 팽배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실정과 국민의힘의 난맥상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먹고 살아요. 이재명 대표, 저희가 아니지 이재명 대표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좀 잘하시면 저희가 지금 개가천선도 할 기회가 좀 있고 내부 투쟁도 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주니까 저희들이 그냥 저 같은 비주류는 아주 낑소리도 못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야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은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이 와서 대사면도 하고요. 또 유승민 대표도 만나서 함께 가자고 하면서 이 개파의 문제 이것도 개파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조정하고 하는 과정을 보이는 반면에 또 야당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야당이 해야 되는데 야당은 일대 대우를 형성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 걸 보면 여야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대 대우는 겉으로만 조용 평온한 것 같은데 내부에는 뚫고 있는 게 있죠. 이상민 의원님이 비명 내지는 반명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 쪽 홍익규 원내대표의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렇게 총선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뭔가 비주류를 자객공천식으로 공천 과정에서 좀 개입할 거 아니냐 우려 때문인데 홍익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이미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았다.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제도는 멀쩡한데요.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난질이야. 서로 선수들끼리 다 알고 있는데 그 장난질을 하려고 하면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도적으로도 의원들에 대한 당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도 있거든요. 그것부터가 우선 강성당원들이 주도해서 하게 되면 좋은 평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저에 대해서 어제도 강성당원들이 저희 서울에서 대전에 방문해서 항의하러 집회시위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리고 또 이현욱 의원 지역에서는 남은 총알 하나 있으면 처단하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인데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현욱 의원 사무실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진이 안 걸려 있다고 이렇게. 누가 의원 사무실에 지역 사무실에 당대표 사진을 걸어놓습니까? 나는 한 번도 저기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걸려고도 생각한 적도 없고요. 여기가 뭐 김일성 나라도 아니고 성일증 의원인 것입니까? 저희는 대통령 사진이 있습니다. 대통령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저는 저희들이 집권했을 때도 대통령 사진은 제 사진은 많이 걸어놨는데요. 남의 사진은 안 걸어놓았습니다. 제 사무실에 왜 남의 사진 걸어놓는다.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의 경선 누리랄까요. 이게 권리당원 50% 투표 그다음에 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는데 경선 대상자를 2명으로 할 수도 있고 3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경선 총선기획단장인 어떤 사무총장이 조금 여지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기획단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천관리단, 공천을 하는 관리단이 있습니다. 간리위원회, 간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또는 무슨 전략기획, 전략 뭐죠? 그게 저. 전략기획본부장이요? 아니, 뭐 이렇게 경선하지 않고 단순으로. 전략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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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추천하느냐, 경선하느냐, 경선을 몇 명으로 하느냐 이런 결정 과정에도. 개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할 수 있었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당원 투표할 때도 온라인이고 거기에도 상당히 장난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얘기고요. 이거는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며칠 전에 얘기하신 게 있는데 두 가지, 시스템 공천한다 그러면서 다 잘라버린다. 두 번째, 여론조사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조작 요소가 있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서산시장을 공천 과정에 있었을 때 36통 가지고 시장을 준 설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친명 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이 큰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하태경 의원이 지금 영남 지역의 검사 출신을 대통령실에서 전략 공천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기는 경선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한 측면도 있어요. 사실 양쪽이 좀 비슷한 측면도. 그 검사 출신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요. 또 그거 한다고 하면 지금 혁신위원장이나 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경선은 경선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뭔가 자꾸 예측을 내놓아요. 그런데 민주당 총선 전략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구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상민 의원님, 이게 들어보셨어요? 아니,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총선을 밖에서 대표직도 내려놓고 대구 출마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크게 전체의 총선에 있어서 후보를 내세우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얘기지. 한, 두 명이 반짝하는 그런 시선 집중하는 것으로 전체 판국을 선거전 판국을 흔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은 정직한 전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 출마했던 적은 있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 대구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에는 어떤 파장을 줄까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여러 번 출마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승리하는 가장 비결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해줘야 민주당이 혁신이 일어나고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공고해져서는 저희한테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으로 20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이요. 하여튼 각 당이 혁신 경쟁을 벌여야 되고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먼저든 국민의힘이 먼저든 먼저 선두로 나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대당에도 파급이 돼서 전체의 정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나는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혁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대우각성하고 개가천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성 의원님. 네, 저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권력을 가져왔지만 지금 입법부나 사법부 다 문재인 정부에 장악이 됐었고 행정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바길을 비롯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